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BMW, 미니, 포르셋 신차 판매, AS정비, 인증 중고차 판매, 부동산인데 도이치모터스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7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17%, 비용의 증가율은 17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.5%, 단기순이익률은 1.4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도 낮은데 이익률의 편차도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입니다. 주요 비용으로는 유통자동차 상품 매입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37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배 이상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자산은 주로 토지와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매우 적은 모습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264%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46%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4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환율은 27.1%로 포통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은 3차례, 자사주매입은 4차례 실시하였으며 총 536억원 규모였습니다. 이상 도이치모터스였습니다.